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존 비즈온과 함께하는 ERP 기반의 EHS 관리혁신 중대 대해처벌법과 ESG 공시대응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과 환경안전복원에 대한 이슈는 이제 대기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영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기업의 환경안전복원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ESG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ESG 경영 혁신을 위한 ERP 기반의 EHS 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더존 비지온 ERP 사업부분 안선찬 EHS 전문의원님과 최민숙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문의원님과 부장님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존 비지온의 ERP 사업부분 EHS 전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주식회사 서스랩의 대표이사인 안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존 비지온 ERP 사업부분에서 ERP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숙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지온 안선찬 EHS 전문의원님 더존 비지온 최민숙 부장님 발표청에 듣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ESG 경영과 EHS 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EHS 관리 시스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계속 이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EHS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ESG 경영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의 정보 관리 관점에서 ERP 기반으로 EHS 관리 모델이 밸류체인 전반에 우리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HS 관리가 ESG 경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ESG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와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근 산업계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경영과 ESG 경영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영 방식은 고객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주주 자본주의에 이제 근거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적이 주주와 경영자의 단기적인 그리고 재무적인 수익 극대화였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이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적 자체가 주주와 경영자의 수익뿐만 아니라 임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소비자 이런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효용의 극대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환되어야 된다는 트렌드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도 지속가능성, 비재무적 이런 가치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규제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우리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재무공시 중심에서 통합공시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이렇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는 사실 이러한 사항들이 투자자의 언어로 언급되면서 최근에 이런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 히든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투자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핵심 주제로 이제 부상하면서 이에 적응해야 하는 기업 관점에서는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ESG 경영 진단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선언 ESG 전문 조직 예를 들어서 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아리백 추진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포트폴리오 개편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ESG 평가, 공시에 대한 대응, 채권 발행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기업의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ESG 대응 체계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SG 대응 체계는 기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략 관점에 경영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경영 실행 체계에 대한 구축과 운영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경영 성과에 대한 측정과 정보 공개 이러한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ESG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EHS, 즉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HS는 우리가 환경 보건 안전이죠 그래서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입니다 그래서 ESG의 E와 이렇게 용어는 같지만 S와 G는 용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ESG의 S는 Social이죠 그래서 안전보건 관점에서 보면 ESG의 S와 일부 영역이 이렇게 중복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EHS 업무 영역 자체는 우리 기업의 밸류체인 즉 계약, 구매, 생산, 판매 이러한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주요 운영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 인프라 역할을 EHS가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언급된 글로벌 리포트를 보시면 ESG 경영과 EHS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EHS IT 전문기관이 인텔렉스 같은 경우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서 EHS와 ESG는 서로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글로벌 전문 EHS 리서지 펌인 버단틱스 같은 경우는 ESG 경영에 관한 설문응접자의 95%가 EHS 소프트웨어가 향후 2년간 ESG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차벌법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차벌법은 올해 1월 26일이죠 통과되면서 산업계 ESG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차벌법의 도입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여러 중대 시민재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고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든지 물류챙고 화재 사고라든지 이러한 여러 중대 시민재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4위 수준이고요 이러한 사항이 전체 산안법 체계에서는 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주요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판례에서 기소 불이익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어떤 이익보다 크지가 않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차벌법에 대한 주요 조항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규정이 하한 개념을 두고 있어서 산안법 체계랑은 좀 다르게 실질적인 처벌이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예상이 되고요 7조의 양벌 규정 그리고 13조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표 정보공개 규정이죠 이에 따른 평판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제15조에 보시면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 개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이제 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현재 산업계에서는 산업별로 우리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령에 대한 적용 해석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식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무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좀 활발하게 여러 기업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수립 그리고 경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어떤 투자 예산 편성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와 관련된 그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기업의 재응 체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는데요 기업의 대응 체계 관점에서 보면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조직 프로세스, IT 인프라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현재 IoT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AR, VR 이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술 지능형 CCTV라든지 빅데이터, AI, ERP, 클라우드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과 적용 사례들을 간략히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요 제조 에너지 분야의 어떤 플랜트 위치 인식 앱이라든지 스마트 장치 진단 이러한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많이 실증되고 있고 현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에서는 건설 현장의 이제 안전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솔루션들이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화학사에서도 디지털 SH 플랫폼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지능형 CCTV라든지 설비 이상에 대한 알람, 모니터링 선제적인 대응 관점의 그런 솔루션들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ESG 정보공시 대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별로 정부 그리고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공시제도의 법제화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글로벌 차원의 정보공시 기준의 표준화도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각국의 정보공시에 대한 의무화 동향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ESG 정보공시 구조와 주요 측정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ESG 정보공시 구조는 이제 크게 ESG의 어떤 목표나 원칙에 대한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 UN SDG라든지 적도 원칙이라든지 이제 PRI 이런 그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ESG 정보공시에 대한 기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RI라든지 SASB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 이제 주요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정보공시 기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ESG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 또 이제 기업에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경영 평가는 사실 어떤 평가 기간에 자체적인 어떤 그 매트릭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ESG 정보공시에 대한 기준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 경영 평가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부문의 이제 주요 내용과 지표들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들을 언급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항목별, 주요 정성, 정량 측정 지표들은 정확성, 명확성, 비교 가능성, 균형, 검증 가능성, 적실성, 이러한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산업별 ESG 정보공시 주요 측정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ESG 정보공시 기준 앞서 말씀드린 GRI라든지 SASB, WEF의 주요 측정 지표들을 보시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온실가스 관리, 대기 관리, 용수 폐수 관리, 폐기물, 유해물질 관리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환경 부분의 주요 측정 지표들이 되겠고요 사회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인권과 노사관계의 다양성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부분 그리고 작업자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부분 제품에 대한 안전, 소비자 복지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은 경영 윤리, 경쟁적 태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리질리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 관리, 이런 사항들이 이제 주요 측정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산업별로 이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산업별 주요 측정 지표 이 부분은 저희가 SASB를 기준으로 이제 산업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소비재부터 오른쪽에 이제 운송까지 각 산업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이 측정 지표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EHS는 저희가 이제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이러한 부분들을 정량 데이터 관점으로 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SG 정보 공시 대응 관점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입니다 사실 그 디지털 전환의 성숙도 관점으로 ESG 정보 공시, 정보 관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초 단계에서는 영역별 분산 관리, 자체 KPI 관리를 이제 좀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여러 그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스프레드 시트라든지 매뉴얼 데이터들, 페이퍼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정보 공시에 대응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내부적으로 자체 정의한 토픽별로 KPI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다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페이퍼 형태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ESG 표준에 대한 KPI 관리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단계로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꽤 표준으로 정의된 앞서 말씀드린 그런 GRI라든지 SASB 그리고 이제 WF 이런 기준의 이제 측정 지표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내 외부 대상에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 미티게이션 이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떤 표준화된 리포팅 툴을 좀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BI, 어넬리틱스 관점의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AI 기술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딩 단계에서는 ESG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SG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보상과 성과관리 체계로 확장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EHS 시스템의 역할은 각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리버리지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진화된 단계에서는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ERP 기반의 EHS 관리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EHS의 어떤 주요 업무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럴 부분은 이제 간략히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HS 관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 상위 공급망부터 기업 내부의 밸류체인 그리고 하위 공급망 우리 고객관계 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 안전, 화학물질, 에너지 온실가스 이러한 관리 요소들이 밸류체인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IT 솔루션의 시각을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컨플라이언스 형태의 어떤 관점의 시스템 그리고 ERP 관점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통합, 표준화 관점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운영 리스크 관리 관점의 시스템 그리고 현장의 어떤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ESG의 어떤 리스크와 성과 관리와 같이 지표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ISO 14,000일, 45,000일 이런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세스 통합, 표준화 이런 관점의 ERP 관점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의 어떤 특성만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특성들이 조합이 되어서 기업에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밸류 체인과 EHS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HS 관리 활동이 ERP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HS 솔루션을 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통제,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EHS 시스템은 ERP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매 자재라든지 영업 유통, 인사, 연구 개발, 품질, 생산 설비, 회계, 워크플로우 기타 영역에 걸쳐서 EHS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고요 통합적으로 각각의 모듈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 기반의 EHS 관리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HS 시스템이 ERP 시스템의 각각의 모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실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림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오더, 그리고 구매 프로세스 특히 서비스 구매 프로세스를 연계하면 작업 허가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RP의 자재 구매 그리고 설비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해서 EHS의 작업 허가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면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설비 관리에서 우리 노티를 발행하면서부터 오더가 생성이 되고요 각 단계를 거쳐 이제 작업 완료 확인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작업 허가 관점으로 보면 우리 위험성 평가에서 평가 결과들을 우리 작업 허가 요청에 좀 반영을 하게 되겠고요 작업 허가 요청 이후에 실제 이제 작성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를 인쇄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안전 조치 그리고 작업 허가서 서명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이제 작업 허가서의 시스템의 승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떤 작업 실시 모니터링 이후에 시스템에서 작업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 전체에서 작업 허가 단위 작업 허가 별로 트래킹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설비와 자제 구매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크플로우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협력업체 관리, 모바일 솔루션,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키게 되면 작업 통지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 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제 마스터, 구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RP의 자제 구매 프로세스를 보시면 자제 마스터에 대한 생성부터 자제에 대한 구매 요청 그리고 구매 발주, 그리고 수불 관리, 그리고 마감 여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EHS 관리, 특히 화학물질 관리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 관점에서 보면 실제 규제 미준수 자제들이 사업장에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라는 활동으로 이 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검토 요청부터 검토, 승인 이러한 형태로 사전 검토가 진행이 되고요 이 사전 검토된 내역을 가지고 규제 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규제 물질을 조회하고 사업장에 인벤토리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인벤토리에서 승인된 그런 자제들은 MSDS를 관리하고요 이후에 실적 관리와 준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걸쳐서 사전 검토에서 자제 마스터와 구매 발주를 통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자제 모듈에서 수불 내역들을 관리해서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실적 관리를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규제 준수 보고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운영하게 되면 화학물질 자제 규제 판정 그리고 규제 미준수 자제 사업장 유입 통제 자제 수불 실적 연결을 통해서 규제 보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ESG 공시 지원을 위한 EHS 모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공시 지원을 위한 데이터는 기업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IT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ESG 공시 지원을 위해서는 ERP 기반의 여러 데이터들 EH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나 페이퍼 매뉴얼로 관리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현 수준에서는 환경 부분의 주요 데이터는 EHS 시스템으로 대부분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소셜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한 매트릭스 주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데이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RP 시스템 내 다른 모듈 그리고 다른 데이터 소스 또는 매뉴얼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EHS 관점에서는 환경 그리고 사회 특히 안전보건 부분의 주요 데이터들을 KPI 형태로 관리해서 ESG 매트릭스 형태로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RI에 대한 주요 지표들 SASB, WEF 여기서 요구하는 정량 지표들을 EHS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대시보드 형태라든지 단위 어떤 조직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트래킹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ESG 성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EHS 시스템이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통합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으로 환경과 사회 부분의 일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공시 기준의 ESG 매트릭스 형태로 가시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ESG 경영과 EHS 관리 그리고 ERP 기반의 EHS 관리 혁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의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솔루셜 전략과 실행을 최미숙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안선찬 전문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 경영과 EHS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더 좋은 솔루션의 전략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더 좋은은 EHS 솔루션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저희가 구축형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ERP와 연계해서 환경 안전 복원에 대한 솔루션은 저희가 에너지 기업들에게 구축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당한 저희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패키지에 내재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EHS 솔루션,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의 EHS 솔루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의 꼭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솔루션 특징과 핵심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희 솔루션의 특징은 일단 대기업이라던가 어떤 공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에는 저희가 ERP10 그리고 기존의 어떤 ERP와 함께 내재화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듈별로 어떤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와 유연하게 연계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내외의 어떤 표준에 대한 기준 정보 라이브러리라던가 어떤 물질 규제 DB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내장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핵심 기능은 저희가 기준 정보 통합 관리라던가 어떤 ERP 기반의 EHS 표준 업무 프로세스 통합 관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ESG 환경 그리고 사회 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고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효율적으로 EHS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정부 규제라던가 의무의 준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HS 리스크를 가시화하고 실제 기업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리고 ESG 정보 공시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ERP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기대 효과입니다 네, 더존 EHS 패키지의 주요 기능과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더존 EHS 패키지의 모듈은 크게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EHS 경영,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화학물질로 기업에게 꼭 필요한 모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은 어떤 고유의 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징이 각 설비와 어떤 자제와 같은 각 ERP의 모듈별로 또는 단위 업무 영역별로 프로세스의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ERP와 연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ERP에서 업무에 녹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 준수와 ESG 관점에서는 ERP와 연계된 어떤 EHS와 ESG 경영이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각 모듈별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EHS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EHS 성과 지표 기반의 ESG 정량 지표를 추출을 해드립니다 해당 데이터는 ERP의 인사, 회계, 설비, 그리고 자제 등과 같은 ERP 기준 정보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해드리고요 환경 모듈은 대기, 수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등의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ESG 보고서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경우에는 검진에 대한 계획과 결과 그리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같은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연계를 해서요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랑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도 연계를 해서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모듈의 경우에는 중대법 그리고 산안법을 준수하는 프로세스로 저희가 표준화를 했고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 작업, 변경, 그리고 어떤 위험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ERP의 인사, 설비, 구매자재, 회계 모듈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만 사실 국한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ESG 경영이라던가 중대재해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패키지에 같이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MSDS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EHS 패키지를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프로세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프로세스 진단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솔루션 구현과 안정화,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 중요성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산업별로 규모가 매우 달라서 적용 규제가 다릅니다 특히 환경이나 안전에는 SCM 관리라던가 아니면 협력사에 대한 부분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조직 규모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인증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의 그 특수성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솔루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환경과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다 진단을 해서 그 기업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필수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산출을 해서 실제 전략을 도출을 하고 해당 부분을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의 이슈 사항을 다 하나하나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주요 과제를 도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전환경관리수준의 팩트 설정이 우리 기업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는지 부분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재설정을 해드린다던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안전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문화와 직결이 되어 있고 공급망들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확인한 후에 정립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해당 기업에 적절하게 잘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구현을 해드리면 그 이후에는 테스트 단계 그리고 사용자 교육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왜 갑자기 ERP 기업인 더준에서 EHS 환경안전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EHS, ESG 경영이 ERP와는 별개가 아니라 ERP 기반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준의 EHS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업에 새로운 밸류를 제공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리스크를 시스템을 통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솔루션임을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ESG 경영에 꼭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ESG 경영 관점에서 현재 기업은 평가 지표와 ESG 정보 공시라는 두 가지 명확한 업무의 당면에 있지만 실제로 밸류체인과 프로세스 기반으로 평가 지표와 정보 공시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의 밸류체인에 있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과 어떤 투자자 등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비재무적인 성과를 공시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은 ERP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해법이 바로 저희 더존의 EHS 패키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더존의 EHS 패키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공시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회사는 연매출 1천억 원 정도의 중견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대행업체를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준비로 이 솔루션을 꼭 도입해야 하나요? 네, 이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현재 중견 중소기업에서 특히 이제 우리 500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현재 이제 외부에 안전보건 대행업체들을 선임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보면 외부의 안전보건 관리 대행을 수행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경영진의 어떤 책임을 면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과 이행을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솔루션이 이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더존 ERP가 아니라 타사 E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 전략실에서 근무 중이고요 요즘 ESG 경영이 화두라서 PR팀과 IR팀의 CSR 조직이 ESG 팀으로 조직명을 바꾸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IT팀과도 연결해서 ESG 경영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존 ERP만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더존 ERP로 통합해서 개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더존 ERP에 맞게 통합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RP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업에서 사용 중 ERP를 확인하고 진단해서 EHS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이끌어가는 부서와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협업해서 ERP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량화된 정보를 확인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 복원 안전 관리와 ESG 경영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가격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도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사실 저희 ERP 시스템은 표준 라이센스 금액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 안전 복원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기업에서 선택하시는 모듈에 따라서 솔루션 도입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탑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장 수와 유저 수 그리고 모듈 수에 따라서 솔루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단 먼저 연락하셔서 먼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찬 전문의원님, 최민숙 부장님 오늘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웨비나가 ESG 관점으로 지금 경영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EHS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IT 기반의 관리 체계가 우리 사업장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아주 저희 입장에서도 보람 있는 웨비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ERP와 ESH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어떤 IT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웨비나였습니다 사실 저희 더존이 이렇게 ESG 경영과 환경 안전 복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국내 ERP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내용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안전 복원에 대한 부분과 ESG 경영에 대해서는 기업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더존 비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